시장 중심에 서 있는 이슈 하나를 골라서 분석을 해보고요. 시장에 대한 여러 의견 들어보는 증시공방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KCON 투자자문 서명덕 본부장, 유한타 증권 압구정본부 장시영 과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분이 선정하신 오늘 시장의 중심 주제입니다. 공개합니다. 증시공방 오늘의 주제는요. 바이오주 충격, 우선주 급등, 변동성 장세, 주도주의 부제입니다. 시장 전반 상황, 최근 상황을 요약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바이오주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또 최근에 우선주가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투자 전략은 세워야 되는지 여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5월 들어서 사실 오늘 시장은 일단 아직 마감 안 했으니까 제외를 하고 5월 들어서 코스피 지수는 하루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하루 3% 넘게 급락했다가 하루도 되돌려주는 모습, 변동성이 정말 심해지는 모습인데 일단 코스닥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바이오주 불안감이 원인입니까?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코스닥 시장 자체를 끌어올렸던 게 바이오 업종 내 주식들이 주도를 했었고 사실은 초반에 코스닥 시장이 상승했던 원동력은 ETF 주도의 어떤 수급들이 시가총액 상위에 분포되어 있는 종목들에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그때 코스닥 시장의 상위에 랭크되어 있던 종목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물론 코스피를 이전했지만 당시는 두 개의 종목과 비롯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제약바이오였기 때문에 ETF를 매수, 그러니까 ETF를 매수하기 시작하면 그에 따른 아래 단에는 ETF가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기계적으로 매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올랐었죠. 오르면서 어떤 2015년도 이후에 제약바이오 내 종목들이 임상 2상의 성공을 하고 또 3상을 들어가는 종목들도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기대감이 살아난 거죠. 그래서 제약바이오의 성장이 본격화되기 시작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종목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 안에서 사실 수익률도 많이, 라이언 투자들도 마찬가지고 기타 여러 투자자분들이 수익률도 많이 냈었었고 그런데 오를수록 이렇게까지 올라도 되나, 되나, 되나 계속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사실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초에 그렇게 올랐던 종목이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최초는 신라젠이었죠. 신라젠이 주도주 역할을 하다가 신라젠이 점차 조금조금씩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제약바이오에 조금 이렇게 흔들리는 거 아니냐 시작했더니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바톤을 이어받았고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어떤 수급적인 이슈가 끝나고 난 이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성장성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제시를 하면서 사실 이제 또 주도주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논란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주춤하다 보니 제넥신과 HLB가 주고받았고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는 시장을 이끌만한 코스닥 시장에서 시장을 이끌어서 지수 자체를 끌어올리고 시장 내에서 뭔가 주도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부재가 되다 보니까 우후죽순처럼 중구난방으로 여러 종목들이 오르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남북경협주가 나타난 거죠. 남북경협주가 나타나고 또 정치적으로 했던 말 한마디라든지 기사 한 줄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락이 반복되는 상황들을 연출을 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자체는 사실은 끝났다라고 말씀드린다기보다는 당분간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대부분 큰 종목들이고 그 종목들이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성장주로 논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이슈들이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이고 이제는 2상이 끝나고 3상이 들어가서 결과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있는데 결과물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생기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15년도 이후에 그때 당시에 인재 1상을 끝내고 2상을 들어가면서 이제 2상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급등하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실제로 기술 이전을 한다든지 약이 시판이 된다든지 또는 3상을 들어간다든지에 대한 어떤 결과물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들이 나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약바위 업종 자체가 어떤 시장의 어떤 큰 시스템 붕괴에 대한 의한 하락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이슈가 소멸되면서 점차점차 차익매물 실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시장에서 어떤 이제 하락이 끝났다라고 해서 상승에 매수에 동참을 해서 수익률을 낸다기보다는 장주의 좀 변동성을 활용해서 저가 매수에서 당일 매매로 좀 끝낸다든지 아니면 단타 매매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지 그전처럼 추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조금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분간은 어렵다. 끝난 거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당분간은 어렵다. 저 아직까지는 이슈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뭐 소멸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나올 이슈들이 좀 시간이 걸리고 멀리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주도할 수 있는 종목들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수 전체를 주도하는 업종이란 게 있고 업종 내에서도 주도하는 종목이란 게 있는데 최근에 제약바이오 업종 내부에서도 어떤 게 올라가면 다 오르지 않거든요. 그냥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런 시장에서 대응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전일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의 실적이 예상외로 잘 나오면서 또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또 연동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규칙적이지 않으니까 최근 시장에 대응하기가 좀 더 힘든데 일단 수급적으로 작년 12월, 1월의 어떤 상승장에서는 분명 외국인과 기관이 뚜렷하게 수급적으로 좀 주도를 했는데 최근에는 일단 외국인 기관이 부재되어 있는 속에서 개인 중심의 어떤 매수세로 약간 난타전 형상을 빚고 있죠. 뭐 상대적으로도 사실 코스닥의 변동성이 좀 크다고 하지만 또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 강도가 또 약한 건 아닙니다. 물론 변동성이 좀 크죠. 왜냐하면 바이오라는 섹터 자체도 원래는 변동성이 좀 큰 섹터인데 이 자리를 최근 남부 경협이라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정치적인 이슈 테마가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코스닥의 지수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이오가 언제까지 조정이 되고 반등을 할 것이냐인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사실 테마 감리라는 이슈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작년 말부터 이슈가 불거졌는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사실 10곳 정도 금감원에서 테마 감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문제가 됐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한 기업으로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내용을 좀 보면 왜냐하면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만 문제가 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위한 테마 감리가 아니라는 타겟 논란도 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추후에 어떤 다른 기업들도 문제가 될 요지가 좀 있고요. 왜냐하면 회계 자체가 원래 신약이나 임상 기업들은 임상을 하기 전 임상 1상까지의 어떤 연구 R&D 개발비를 사실은 어느 정도 자산으로 인식해 주는 부분이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국내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시뮬러라든지 그 외의 기업들도 R&D로 연구개발비로 든 자금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부분들이 좀 과도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10곳 정도 감리가 한 기업들에 대한 추가 이슈들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정도까지는 이런 테마 감리 이슈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바이오 제약 섹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5월 20일 날 이제 글로벌적 통증, 그러니까 학회들이 좀 시작합니다. 5월 21일, 20일에 영국에서 이제 통증학회가 시작되고요. 제약과에 관련된 학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가장 큰 학회 중에 하나가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닷새간 미국 임상 종량 학회가 있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유한양행, 오스코텍, 한미약품, 신라젠 등 지금 시총 상위 대형주들이 좀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난 해들을 보면 6월에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좀 강했습니다. 그럼 학회가 이 가격에 어떤 영향을 직접적으로 준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학회 외 국내의 유수의 기업들, 소위 말해서 대표되는 신약 개발 회사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그 학회에 대한 어떤 성과들이 좀 공유가 되고 그 학회라는 자리가 글로벌 빅파마들이 또 라이센스 아웃의 물건들을 찾기 위해서도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의 어떤 미래 성장 동력이 좀 부각돼서 기존의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6월에 조금 강한 부분들이 이런 어떤 주요 학회들의 어떤 부분들이 어떤 계기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굳이 일정을 보자면 아직까지 1, 2주, 그러니까 5월 말 정도까지의 추가 테마 감리로 인한 추가 어떤 이슈의 악재는 남아있지만 5월 말, 6월 초 정도에는 이런 글로벌 학회라는 어떤 일정에 의해서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기대해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제약바이오 업종 너무 고점이다,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회계감리 이슈가 있고 거기에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불을 지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0만 원대를 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35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38만 원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이슈가 좀 많아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데 사실은 좀 정합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게 제 생각이지만은 사실상장 폐지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장 폐지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거래 정지 정도는 나올 수 있겠지만 상장 폐지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5월 17일을 기점으로 해서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지난주, 어제 그제 사실 제약바이오가 큰 폭으로 급락을 했다. 어제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17일이라면 대심제가 그렇죠. 그때 대심제에 있었을 때가 아마도 기점이 될 것 같은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대부분의 제약바이오들은 특히나 그동안의 하락률이 좀 컸던 것들 그런 것들은 일제히 좀 반등을 하면서 오히려는 이제 그 타이밍을 사실은 매도 타이밍으로 조금 보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제약바이오 종목이 있는데 내가 10만 원에 못 팔았는데 8만 원에 손절을 못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6만 5천 원 갔다가 7만 5천 원 왔었을 때는 손절은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어떤 봉착에 있다고 하신다고 하시면 사실은 그 상황에서는 일부는 좀 잘라내고 다른 종목을 좀 보시든지 제약바이오로 사실 기간 조정을 거치는 기간을 내가 1년이든 2년이든 버틸 수 있다고 한다면 버틸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다고 하고 다른 종목 남북경협시라든지 또는 새로운 테마가 나왔을 때 그 종목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제약바이오의 비중이 많다고 했었을 때는 5월 17일 이 시점을 좀 기점으로 하셔가지고 고점을 그러니까 5월 한 달 동안의 고점 또는 앞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의 마지막 고점 정도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닥은 사실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위로 상방은 어느 정도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하시면 또는 잘라내야 된다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그 시점을 기점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부모장님께서는 앞서서 6월 1일부터 5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임상종양학회라든지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통증학회 이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해가면서 매년 6월 제약바이오주의 강세가 좀 시연이 됐기 때문에 이쪽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선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또 특징적인 점 중에 하나는 우선주의 급등세입니다. 현대건설 우선주 같은 경우는 한 달 사이에 5만 원에서 36만 원대가 지금 되어 있고요. 현대 비엔지스틸 우선주 같은 경우는 사거래일 때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 과열 현상이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심상치가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불씨를 지킨 거는 남북 경협 이슈의 확대입니다. 왜냐하면 현대건설이나 남북 경협주가 지금 건설 철강해서 다 확대되고 있는데 남북 경협주들이 수급이 사실은 몰리는 것이 톨브리지처럼 한 곳으로 그러니까 보통주 중심으로 수급이 몰리다가 확대돼서 찾다 보니까 우선주가 연결고리들이 좀 생기는 거죠. 사실 우선주는 어떤 현상들이 있었냐면 항상 우선주는 보통주와 계리가 상존합니다. 보통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삼성전자 우선주의 계리율은 타종목 대비해서 크지는 않지만 보통 10%에서 많게는 60% 정도의 보통주와 우선주의 계리가 생깁니다. 사실은 한 주당 가치로 보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주라는 것은 오히려 배당이랑 이런 부분에서 우선권이 있는 대신 투표권이 없는 주주 행사 권리권이 없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계리가 생기는 건 수급적 요인인데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선주가 여러 가지 우선주가 있지만 일정 부분의 우선주 그룹이 올라가게 되면 다른 우선주가 연세적 역량을 좀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씨를 당긴 거는 남북 경협주 일부 종목들이 이제 갑자기 상한가를 가면서 다른 우선주들도 파급 효과를 좀 받게 된 부분들도 있고 시장 자체가 지금 주도주가 부재하고 남북 경협의 흐름들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확대되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사실 좀 부담도 없는 게 사실 지금 남북 경협주들이 기존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후발 주자들을 좀 찾다 보니까 이미 보통주하고의 계리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평가라는 부분이 확인된 우선주 쪽으로 좀 편안하게 이제 수급들이 좀 후발 주자 수급들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우선주 급등 현상이 좀 생기는데 사실 종목별로 희비가 좀 있을 수 있고 이 사실 테마 경협 테마라는 게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반면 이로써 이제 우선주 쪽으로 시선이 쏠리는 찰나에 우선주에 대한 어떤 저평가에 대한 얘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종목별로 우선주를 매력있게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또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리율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선주와 보통주의 가치평가 차이를 나타내는 건데 그렇죠? 이게 좀 계리율이 상승했다는 분석도 원인으로 좀 작용을 했고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가 좀 작용을 했는데 사실은 시장 내에서 좀 주도주가 부재하다는 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큰 원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시장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살 수 있는 종목이 없고 해년마다 사실 우선주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어느 정도 항상 시장에서 있었었고요. 그래서 시기가 맞아서 사실 올라간 것도 좀 있고요. 만약에 정말 이유를 찾다 보면 사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겠지만 다른 이유를 또 하나 찾다 보면 최근에 이제 행동주의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각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이라든지 이런 투자자들이 행동주의 원칙에서 이제 스티어시 코드 도입과 더불어서 사실은 지분을 가지고 그냥 투자 목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경영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회사 주주가치 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시장에서 이슈로 모의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배당에 대한 어떤 관심도 또는 매력도가 증가하면서 우선주에 대한 급등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우선주들을 보면 사실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멀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주에 대한 그러니까 본주 본회사에 대한 영업실적이라든지 기업이익이라든지 또는 사내 유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또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지분이 좀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어떤 행동주의적인 어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선주들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100% 맞아 떨어지겠지만 사실은 지금은 올라가는 급등하는 우선주들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차저차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섞여 있겠지만 추후에 만약에 우선주들이 올라가는데 앞서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이유와 같은 맥락으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추경 매수라든지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이유가 아닌 단지 주도주 부재라든지 또는 앞서 본부장이 말씀해 주신 남북 경협주들의 본주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또는 괴리율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는 사실은 크게 이유가 없다고 봐요. 시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도주 부재로 인해서 사실 수급적인 이슈로 인해서 이슈머리를 그냥 잠깐 동안에 그냥 수익률 차원에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추후에 어떤 정말로 진정하게 행동주의 원칙에 입가해서 스튜어시코드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가지고 배당에 대한 어떤 메리트와 목적을 가지고 우선주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건 충분히 접근을 해서 투자를 해볼 만 봄직하지만 지금 당장에 올라가는 모습을 봐서는 사실은 그런 이슈나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섣부르게 우선주에 접근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적을 뿐더러 만약에 자칫 한 번 물렸을 경우에는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투자금이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는데 과열 현상은 분명한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인 접근 신중한 접근이 요구가 된 우선주 이야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제약바이오의 변동성, 우선주의 급등 최근 시장을 보면 정말 주도주라는 게 부재하구나라는 건 많이들 동의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시장 자체에서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춰야 됩니까? 그래도 남북 이 분위기, 화해 분위기 속에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높여왔는데 최근 5월 시장 흐름만으로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춰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글로벌적으로 달러가 굉장히 강세 흐름들을 가고 있는데 국내는 상대적으로 지금 원화의 강세 달러의 강세가 글로벌 스탠다드보다는 조금 더 오히려 원화 강세 쪽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남북에 대한 상황들이 국내의 어떤 돈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고 시장의 사실 남북 경협주라는 게 그동안 일부 코스닥의 일부의 섹터에만 한정 지어져서 테마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사실 역사적인 지금 행보들을 해가고 있는 와중에 이 남북 경협이라는 흐름 자체가 코스닥을 넘어서서 코스피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소에도 비금속 광물, 기계, 철강 금속, 건설업 등이 강한 모습들인데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지금 글로벌의 어떤 실적 모멘텀이나 이익 모멘텀으로 올라간다기보다 남북 경협으로 묶여가지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소 코스닥 모두 다 남북의 어떤 경협에 어떤 굉장히 영향을 크게 받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수급은 지금 코스피, 코스닥 다 사실 최근에 굉장히 매도위를 가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사실 이런 박스권장에서 사실 기대 수익률이 낮지 않습니다. 사실 기대 수익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사실 계속적으로 이 테마주나 이슈 쪽으로 자금들이 많이 쏠리는데 사실 웬만한 눈에 보이는 종목들이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막상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계좌의 수익이 많이 나냐 하면 또 실상은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는 게 개인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실 접근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수익을 내기는 사실 힘들고 이런 남북 경협의 이슈 쪽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박스권 장세에서는 굉장히 기대감을 좀 낮춰야 되는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할 때 이 정도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런 종목이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박스권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의 시장을 봐야 되겠죠. 글로벌의 경기 흐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통상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지만 전일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국제 어떤 글로벌적으로는 유가가 이슈가 되고 있고요. 에너지 관련 주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주들. 그러니까 미국의 어제 미증시에서 금융주가 좀 강했죠. 지금 국내 은행주나 증권주들의 1분기 실적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실 수급적으로 못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전일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가 굉장히 좀 강했고 국내 역시 반도체 쪽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실적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사실 박스권에 갇혀서 힘을 못 씁니다.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사실 가지고 나왔는데 5만 원 선이 무너진다면 사실 좀 적극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고 5만 원 초반 가격에서는 물론 지금 박스권 장세에 당분간의 어떤 단기 수익률을 노리기보다는 2분기까지 분명히 본다면 이런 종목들을 좀 사놓고 사실 지금 시장은 조금 관망하는 그러니까 미리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 좋은 종목들을 사놓고 중기적 관점에서 가져가는 것이 사실 잃지 않고 수익을 나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시장 얘기를 좀 뒤로 돌려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면 아마 2010년부터였던가요. 삼성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증권에서 광고를 하기 시작했던 게 2010년부터 좀 기억을 아는데 ETF 관련된 광고를 그때 인덱스 펀드 광고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사실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0년부터 어떤 패시브 펀드가 액티브 펀드의 수익률을 초과하면서 액티브 펀드의 어떤 수익률이 굉장히 좀 좋지 않았던 시절이 대략 2010년부터 한 7, 8년 정도 지속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주도업종, 주도종목, 주도주 이렇게 얘기했던 게 그때 시기에 굉장히 좀 많이 나왔던 단어였던 것 같아요. 차화정, 전차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시기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자문형 매매라든지 자문형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매매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판매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종목형 어떤 펀드들이 조금 수익률이 좀 줄어들고 지수에 의존하는 펀드들의 수익률이 조금 초과 수익률을 달성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부터 사실은 주도주, 주도업종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 종목 또 그 업종 내에 있는 종목들이 지수를 비팅하고 지수에 편승해서 수익률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았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시장의 모습들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코스닥 벤처펀드도 출시가 되고 정부에서 코스닥에 대한 어떤 관심도 좀 가지고 있고 또는 정책적으로 바이오 사업과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관련해서 굉장히 조금 코스닥 내에서 뭔가 활성화시키려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남북 경영업주들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비팅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그전처럼 우리가 계속 익숙해왔던 거죠. 이 종목이 오르면 지수가 오르니까 이 종목이 주도주도 주도업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시장의 행태가 사실은 이제는 조금은 시장에서 흥행무리를 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액티브펀드가 사실 시장에서 좀 흥하고 앞으로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 종목이 올라야지만 지수가 올라간다는 생각을 버리고 지수는 오르지 않지만 종목이나 업종은 오를 수 있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타자가 남북 경영업주 내에 있는 종목들이 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내에는 사실 업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 철도업종이 8% 정도 오르고 있고 해저터널이 6%, 또 북한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좀 관심이 있다 이런 내용 나오면서 풍력에너지가 5%, 강간업체 4%, 셀가스가 한 4% 정도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그 내에 있는 종목들이 수급이 몰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가총액은 작고 또는 ETF 내, ETF 기수 구성 종목에 포함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수를 비팅하지 못하지만 수익률 자체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언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남북 경영업주들은 과열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듭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수급이 계속해서 몰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주가 없다라고 방송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들은 오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종목들이 주도주고 주도업종일 수 있어요. 지수를 비팅하지 못한다고 해서 주도주, 주도업종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남북 경영업주들, 특히나 철도와 그리고 재생에너지라든지 또는 광물자원 관련된 종목들, 테마 내에 있는 종목들은 끊임없이 좀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북미 정상회담도 남아있고요. 또는 각국의 정상회담들이 계속 줄줄이 이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어떤 관련 내용들을 가지고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고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까지 간다고 했었을 때는 경제협력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증시 공방 이야기 나눠봤고요. KCON 투자자문 서명덕 본부장, 유한타주권 압구정본부 장시원 과장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CONô 조